자, 해봅시다 키빨 이거 자, 여기는 클르 요거는 플르, 플레이트니까 플레이트 요거 그 다음에 플르, 플르, 플렛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인 플르, 플레인 클르, 클르, 클랍 플르, 플루트 플루트 자, 요렇게 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원 블루 블루 투 플라이 플라이 클랍 클르, 클랍 박수, 클랍 플루, 플레인 플루, 플루, 플레인 플레인 비행기 플레인 자, 요거는 블루, 블레 이렇게 쓰고 플루, 플루트 플루트 플루, 플루, 플레인트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아멘 그리고 플루트